다가도 빛나던 어른 날 경험해도 세상을 바닷물이 차가워 한 정도 십세 벽 수원 벽 벽 앞에서 계속 벽 벽 계속 계속 벽 벽 나 원래 한 번 세워줬어, 진짜. 커피를 하나 사고 커피 한 잔 봐. 참 민망할게. 끝났어? 봐봐, 봐봐. 와, 렌즈 안 떠오르네. 어, 네, 당연히. 너는 무거운 것 같아. 그래, 그니까 제 아버지처럼. 아, 너는 내 디디야. 너는 내 디디야. 그래. 다운, 가운.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내가 할까? 아니야 괜찮아 동생들은 가만히 있어 그래 막내들은 해봐 네 가슴방 가슴방 대결이야 자 꼴 있어, 그내로 있어 우리게 찍어야지 우리게 너무 좋은데 самое 좋은데 다 pestista 대기나 еmple야? 많 rangä 여기 피어스라고 하거든요. 샌프란시스코의 바닷가. 이번 투어가 좋은 게 응연만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응연도 하고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좋아요. 좀 홍콩 바다 보이는 줄 알아요? 안녕하세요. 방금 아침에 그 바닷가 혼자 왔다고 그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. 너무 예쁘다. 너무 아름다. 언제까지 자는 거야? 무겸이 너 같아. 무겸아 너한테 중요하게. 확인하고 따로 진행해 주세요. 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. 이제 우리 소사품이에요. 지금 우리 소사품이에요. 시드니와 코리아는 동일한 시간에 있는 동일한 시간이에요. 동일한 시간이에요. 동일한 시간이에요. 제가 호수에서 뛰고 싶은 이유가 화면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 수가 없죠. 바로 있네. 맞아 맞아, 호프에. 뭘 사게? 뭐 샴푸, 뭐 약체, 뭐 몸에 좋은 거. 샴푸는 누구? 여기나 이렇게? 여긴 거 같은데? 내가 가져올게. 여기 있어. 제 친구 잭슨은 언제쯤 올까요? 그게 참 궁금하네요. 지금 참 안 오죠. 이제 오신다, 이제 오셔. 끝났어? 100년 지났어, 100년. 진짜로? 뭐야? 또 다시 해야 돼? 어, 아니. 아니 안 했어. 아. 뭔가 저는 특별한 것보다 사소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잭슨이랑 함께했던 마트가 참 좋았는데 저도요. 뭐. 뱅슨. 우와. 뱅슨 바이브? 거짓말은 되는데? 아, 이거 그렇게 하는 거. 근데 부를 거야? 아니, 저 사람 안 답하네. 모르고 싶어서. 저녁한 탐 가 본래? 멋있어 보여? 책 보고 있다. 멋있게 찍고 있었어. 멋있게 찍고 있었어. 아 여기 있으면.. 야 몸 괜찮아? 아니야 아직.. 무서워. 할 것 같아. 내가 쓰던 건데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어. 어떻게 쓰는 거예요? What are you doing man? 제가 생각보다 이런 리얼리티 찍을 때 셀카를 많이 찍어요. 제가 왜 안 올리는 줄 알아요? 왜요? 왜죠? 항상 이런 식으로.. 실물이랑 많이.. 그냥.. 여기요? 여기요? 와인은 어디든 맛있죠. 저도 와인을 잘 몰라서.. 그냥 맛있어도 먹는 것 같아요. 한 잔 먹어도 취해? 와인은 괜찮아. 완전.. 아 나는 와인이다. 그렇죠. 그렇죠. 재범이 형 뭐하고 있을까? 사진. 사진. 이제 뒤에서.. 하나.. 하나.. 둘.. 하나.. 하나.. 둘.. 하나.. 둘.. 하나 둘.. 하나 둘.. могут 가봐요? 무엇을 도와주세요.. 뭐 있어? 멋있어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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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잘한다.